5 으 으 으 으 으 음? 뭐야? 이거 왜이래? 방금 전에 깐건데 왜 국물이 있지? 야! 여기 콩캔 언제 깐거야? 그거 깐지 한 5분 정도 된거야. 5분 됐다고 이렇게 국물이 생겨? 에휴 그냥 버려야지. . . . . . . . . . 어젯밤, 망시업국에서 마지막 타겟의 신호가 잡혔다. 발견된 사람은 이미 오래전 폭격을 당한 마을로 현재는 어떠한 지원병에도 보이잖는다. 표시된 위치의 건물에서 타겟을 찾고, 갭실에 타마와라. 이번 임무가 끝나면 우린 이 지구를 따라할 수 있다. 행운을 빈다, 친구들. 작전명은 마지막 이번, 신병 예, 예! 이번의 첫 임무지 그렇습니다! 긴장 풀어. 이 임무가 끝나면 우리 이 지구를 따라할 수 있다. 넌 창의제 마저 임무를 하게 되는 거야. 부공사님. 전 아직도 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만! 그녀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흠.. 그들은 선지들의 주의 대가를 받을 뿐이다. 중사님 5분 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모두 들었지? 2명은 여기 담고 10명과 제이크를 다 따로다 네! 헉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군 자 모두들 장비를 챙기고 내 뒤를 따라온다 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다행이들 이 책은 아직 전판을 차단당하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돌려드리네 정보를 전달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제이크 부추러준다 알겠습니다 2명 따라온다 네! 출발한다 거기서 대기하러 네! 응? 타겟을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잘했다 타겟을 캡슐에 닮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아니 도끼추러! 도끼추러! 다시 말한다! 도끼추러! 이럴 불쌍 팔각된건가? 타겟을 캡슐에 담았습니다 자 됐다 중사 어서 복귀하라 밖의 적들이 지금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신병 여기서 나간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집 차관은 죽을 수 있도록 감지했다 웬만하면 교자는 피해야겠지만 교자단씨 이 죽을 수 있도록 해오네라 알겠습니다 제이크 네 나는 가서 중형 지태를 찾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병 네 내 뒤를 따라온다 알겠습니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무슨 일인가? 종사님 종사님 중형 시트를 찾았습니다 잘했다 본문하러 본문 어? 종사 종사 이런 도대체 무슨 일인거지? 도대체 무슨 일인거지? 네 아 로 으아, 명두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네, 진짜. 우선 빨리 가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바로 저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아니요. 그럼, 저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시간이 많이 지쳤났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누워있다, 가세요. 알았다. 이께서 영광이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너희 진짜? 응? 진정. 네, 근처에 빨려주셨던 건가? 어떻게 이를 빨리 나온거지? 제가 적들을 받겠습니다. 어서 가세요. 누구다. 고고. 다가 지원이 필요하다. 알았다. 중앙포지 검사. 증단장. 지역단독 공포터 인공위성. 아이리스를 진화시키라. 중앙포지 검사. 아, 괜찮습니다. 하객님, 하객님 무사한가? 하객님 잘 살았습니다. 잘했다. 하객님 들고 동굴 복귀하라. 사령관님. 저희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것을 지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선조에 대한 우체의 색깔을 받을 뿐이라네. 기분 참 더럽군요. D How are you today? 나 하객님 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